원더걸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원더걸스에 노발이 잘 들었고요. 컴백하자마자 1위보는 비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. 원더걸스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그럼 바로 10월 넷째 주 K차트 최종 결과부터 알아볼까요? 정수 공개해주세요. 유선 1박 점수 그리고 모바일 점수 총점을 더해서 1위 능력 1위 는 1위 는 원더걸스 원더걸스 노바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소감을 안 들을 수 없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소희씨가 소감을 말씀해주시네.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박지원 피디님 정옥사장님 그리고 저희 형심실장님 성실장님 매니저 언니 오빠도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원더걸스는 앵콜부터 준비해주시고요. 네 다음 뮤직뱅크에는요. 10월 최고의 노래를 알아보는 통합차트로 꾸며집니다. 네 요즘 대형 컴백이 주로 잇고 있는 만큼 요즘 별들의 전쟁이 예상되는데요. 다음 주에 통합차트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. 네 그럼 저희는 원더걸스의 노마디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방송 뮤직! 생방송 뮤직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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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금방 갈까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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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